스팀지니사에서 판매하는 주차장 타이어 자국 제거제 크레놀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세제는 네덜란드 힐코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세제의 pH는 11정도로 됩니다. 10일정도로 강알칼리는 아닙니다. 그리고 물하고 1대1로 희석해서 주차장 에폭시 바닥에 타이어 자국으로 오염된 부분에 발라주고 약 15분에서 20분정도 기다린 후에 패드로 문질러서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. 희석할때는 찬물로 희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